뭐 어쩌다보니 일로 왔는데 뭐야 전.. 전에서 첫 보스인가? 지명타! 어떠냐 이 자식아 오! 오우! 아우! 아우씨 잠깐만 정지! 아!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일단 먹고 오케이 나이스 자 싸워보자고 오자고 아이고 오우씨 아 아씨겠는데 안香港 들어갔다 아! 아씨 굴렀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데 원거리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아! 굴렀잖아! 굴렀잖아! 마지막이야 굴렀잖아... 굴렀 굴렀 굴렀! 아! 피 얼마 없어! 히짱! 없어 없어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아우! 됐다! 한 대 맞으면 죽을 거였는데 나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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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쏴야겠다 그냥 뒤로 굴면 안 돼 아 저 녀석은 또 어디서 온 거야? 시바 이누 아니 갑자기 저 녀석은 어디서 옮겨 실험 끌어가지고 됐다 아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살아야 돼 정지술 정지술 도망쳐 도망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됐다 아 이렇게 싸우면 되는걸 아 이렇게 싸우면 되는걸 아 이렇게 싸우면 되는걸 두마리는 다 중간 보스 영호자 아 와씨 어 아씨 아 이리와 피를 보니까 보스 많네 아 아 사거리가 너무 아우 탈춤이 생각나는 사자 원숭이가 생각나는걸 오 오 그렇지 그렇지 뭐지 뭐지 내려와 내려와 불안하게 오 오 하얀 파염대미지 파염대미지 또 뛴다 오 오 오 세 바퀴를 도네 엉덩이 엉덩이 아하 야 너무 쉽잖아 아 너무 쉽잖아 아 아 너무 쉬운거 아니야 보스 같은데 보스까지 가는길이 생각보다 머네 아 아씨 아 잘못 눌렀다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만 터지면 됐는데 아 아 저거만 터지면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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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술 한 번만 더 쓸게요. 너무 좋아. 아 뒤로 뺄려고 했는데 아 좀만 더 너가 끝내라. 아하! 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아하! 잠깐만 아하! 아하! 아 이번판도 망했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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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화면은 어어! 아니 미친! 어딜 자꾸 어? 숨으시려고 그러나 한 번 더 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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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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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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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저씨 자꾸 숨을꺼야 오우 아니 이 아저씨 왜 나만 이거만 나오면은 저기수를 쓰는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포션 없이도 할만할 것 같애 오우 아 아니 이게 치명타 모션은 너무 느려 치명타 모션이 오 머리만 아 포션 먹자 오우 오우씨 잘 써야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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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 채였는데 아 어 어 어 어 보통 끊을 뻔한 것 밖에 없어 아! 내 차감 바꿔! 차감 바꿔! 아! 내 목 바꿔! 잠깐만! 잠깐만! 피치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공격은 둘째 치고! 이걸로 변신하자 조금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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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명타! 아! 치명타! 아! 치명타 한 대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피 좀 채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엉덩이를 그냥 전기 속성이었어. 보기인 줄 알았더니 뱉어. 이게 번개 상탠가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개 쌓아놓고 쓰는 게 낫겠다. 으윽. 내 치명타. 아. 아. 먹혔다. 이거 죽었다. 아. 죽었다. 어. 살아야 한다. 야. 야야야. 야야. 야야. 야.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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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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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네. 안됐네. 죽은 줄 알았다. 아. 죽은 줄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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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울챙이 한 무리. 울챙이 한 무리. 울챙이 한 무리. 우애앤의 우애앤. 으악. 아씨 중독 걸렸다 왜 이렇게 했지 와 이거 보여? 쟤 보이나? 아까 본인이 다 터뜨려 놓고 인기주식을 하시네 가까이 오는 걸 잡아야 되겠다 근데 너무 가까이 오면 뒤에 오는 녀석을 조심해야겠네 아아 점점 많아져 언제까지 주인공 아아 울어 빨리 왜 안 울어 울란 말이야 일단 먹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어머 이야 그 상태로 죽어라 맞네 어떻게 싸우는지 봐야 되죠 아 지났구만 아 시점 너무 밑에라서 불편해요 시점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불편해 별로 세진 않은데 얘가 단단한 편인데 어 별로 세진 않은데 아 아 내 치명타 뭔가 소리로 하나 보네 폭발하는 거 아니야 어 느낌이 이상한데 아 아이고 왜 안 쏘지냐 왜 안 쏘지냐 아 뭔가 스택 스택 터지면 폭발할 거 같은 느낌 아 아 아 아 아 저 상태를 깨야 되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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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핏 나갔어 나이스 아 얘 쓸 수 있는 애구나 그럼 약간 번갈아 가면서 때려야 되겠다 오 오 아 아이고 아이고 두개 먹었다 독걸렸다 아 뻗니 아 아 또 날렸어 아 아 적당히 적당히 이러다가 안 돼 이제 쟤만 때리면 돼 아버지랑 겹칠 땐 때리지 말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는건가 아들이 아 아 아 아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우 잠깐만 엄마? 아악 아악 아 엄마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됐다! 가자 오! 데미지 들어갔다 후... 오케이 한 번 두르고 아! 아이씨 아까운데 이러면 아! 아우씨 어 피했다 아 이거 너무 아까워 빨리 들어와 도덕 안 돼 아! 하아! 요기 탱카이 빨리 와 컴온 아이씨 하필 하필 으 으 으 됐다, 됐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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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 아쉬... 어 covet 아쉬... 아 Naj... 아асть... 지하! 오! 오! 오이... 아아! 아아! 아앗! 짜앗!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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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 아 첫째 왕자다 에이 브라더 네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좋게 천국으로 갔단다 아버지와 너 동생은 사이좋게 동생이 형태기 야 비켜봐 꼈어 야 꼈어 야야야 까마이가 야 야 나와봐 예 브라더 뭔 일이네 같이 천국으로 가 아 아이고 으 어 으 으 으 나무아비타불관 세운 보상 붙어서 때리는게 나은데 어디가 어때 방금 몰랐지 나이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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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왜 아우스 아우스 Supple 아우스 그 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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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아...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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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가죠? 아니 앞으로 안들어가죠 아! 아씨 잘못 눌렀다 아 내 법력 아 망했는데 아씨 잘못 눌렀어 아! 또 잘못 눌렀어 왜 그걸 눌러 자꾸 아씨 그게 아니잖아 아 나 나 저거 쓰려고 하는데 자꾸 잘못 눌러 아씨 망했네 아 이것도 안맞아? 와 진짜 음주 드럽게 없네 버텨야 지금 어떡해 집착해 연락해 아 마이 와 진짜 실필만큼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원숭이보단 낫지 예스 나이스 다행이다 오케이. 오오오오오. 헉! 독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건 안 풀리지만 어쩔 수 없다 아 덧불렸어 이걸 지키고 있는 여성인가 봐 빠를 것 같아 아 잘못 눌렀네 언제든 쓰려고 했기 때문에 때릴 타이밍에 슬라이드인데 아우씨 아우씨 어 뭐야 오 됐다 아 아 주르기가 오 아 이건 또 무슨 패턴이야 아씨 열받아 써 그냥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제 또 다시 말하네 아 아 타이밍 아 어 아니 굴러 굴러 타이밍 진짜 너무 거지 같은게 완전히 정확해야 봐주는 거 또 발로 찬다 이 자식 또 또 또 찬다 또 또 또 또 어디 어디 싸커킥을 또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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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심평 어우 야 회열이 어딨어? 잠깐 변신하자 야 그거 나가버리면 아 나 진짜 원래 저렇게 나가는거냐고 회열이 밖으로 못나간단 말이야 야 잡았다 야 잡았다 할 수 있어 그치만 이 막 휘두르지 않으면 맞질 않아요 얘가 얼굴 내리는 타이밍만 기다리기엔 얼굴 때리기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아이고 그래도 한방꽃은 아닌게 다행이다 막 휘두르지 않으면 이렇게 티명타 타이밍이 안돌아가요 이런거라도 노려야돼 아이고 원래 이.. 아씨 일단 때려 이거 놓치면 안돼 어 이런게 얻어걸리는거라 이 치명타가 얻어걸리는거라 봄봉 휘두를때 그렇다고 막 안휘두를수도 없고 아씨 안맞았네 모르겠어요 진짜 딱 딜타이밍만 맞춰서 때려야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어 지금 기력이 모자라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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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때 두대라도 더 맞아라 그렇지 아씨 아씨 차라리 정지시간 타임 맞춰서 때리는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까보단 안정적이다 아이고 침착해 4 5 6 1 5 5 얼굴이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얼굴 마주보고 있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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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갔다 안 맞았다 아 진짜 집착하게 아이고 아 잠깐만 아우 너무 아까워 하나 더 먹자 그냥 풀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딨어 얼굴 어딨어 됐다 됐다 야 완전 기기하게 생겼다 이게 뭐야 번개네 약점이 저 발인 것 같네 아이고 두 개 먹었어 와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갔네 와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갔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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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이다 머리 데미지는 머리다 오케이 맞았어 오 근데 2피일 때는 조심해야겠다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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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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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레이저 뭐야 뭐야 핵이야 뭐야 뭐야 이거 어흑 어흑 으흑 째째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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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ire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우와 피한 거 봤어요 대박 와 저 어우 또 시작이야 아 안 맞았어 아 이거 맞았으면 누웠을 것 같은데 일단 먹자 아 안 맞았어 미니 좀 더 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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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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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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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속으로 막 날리니까 거미가 넓어 뒤통수를 때려도 뒤통수 뒤를 돌아본다고 해야되나? 뒤를 바로 돌아 발차기 하잖아 다른 보스는 그래도 뒤돌면 늦게 도는 편이거든요 어? 어 잠깐만 아 독이 저기 안 먹혀 일단 거치기 전에 이 아저씨 먼저 써봐야 되겠다 일단 거치기 전에 이 아저씨 먼저 써봐야 되겠다 일단 거치기 전에 이 아저씨 먼저 써봐야 되겠다 어? 우와! 안 통하는 거 개빡지 바꾸었다 바꿨다 아 됐다 끝 이렇게 깊 아 아니였네 오 3키로 사자 원숭이 같이 생겼다 이거 치권하는 건가? 뭐야 얘 치권하는 거 같지 않아? 이 느낌은 이 느낌은 오 범이 미쳤어 오 범이 미쳤어 간쟁이들 마귀 장수 겁파 마귀 장수 겁파 마귀 장수는 itivemath 누가 미친 아 거치 어 한 범에 미친 고양이가 거치hole ета ㅋㅋㅋㅋ galleries 이렇게 애드 시 SAND 뭔가 계속 쫓아다녀 에일리언 같애 아 이거 키가 뭐야 이거 장판에 있으면 피 깎인다 아 계단 못 올라가네 아 아 아 뭐 잘 모르겠네 아 없어 어우 됐다 어 아 부정 아 갑자기 포스 아 피하나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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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이건 사기야 사기 머머리였나 아 맞네 아 세다고 머머리는 대부분 세더라고 징수한 배 쟤진소가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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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보여 안 보여 합리한 일부러 안걸렸는데 아 일부 돌았는데 아 뒤쪽으로 돌았는데 죽나? 아 살았다 제발 제발 먹어 두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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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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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황금 넘어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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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잡았다 줄지 언니? 아씨 왜 또 거미야 엉덩이를 깔아먹는다 어 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지? 여러분 이거 끝나고 소리 조절 좀 할게요 어 소리 왜 이렇게 커졌니? 어쩐지 나만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었어 오우 슬플레임 오우 아 이지 너무 쉬운데 가자 쥐며느리 야 번개 멋있어 아 엎드렸잖아 아 젠장 와 근데 기력 회복 속도 하나 뺐다고 이렇게 차이가 뭐야 뭐야 뭐가 나온다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나이스 야 이거 번개 좋다 번개 궁극기 이거 치명타에 터지니까 너무 좋은데 손이 아 쫓아다니는데만 시간은 절반이야 아 오케 맞은거 같은데 내려온다 징그러워 데미지 완전 잘 들어갔다 어딨냐 얘는 이 아래서 때리면 되는건데 아이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먹고 어 어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때리기가 왜 그렇게 무서운 지 금실 구여서 장비를 하나 맞출까 어차피 하나만 모으면 되나 네 아 방어력이 높아지니까 아 아 아 아 아 진짜 뒤에서 내리치는 거랑 회오리랑 구분을 못하겠다 바위 아깝게 써버렸잖아 바위 아깝게 써버렸어 바위 아깝게 써버렸어 바위 아깝게 써버렸어 바위 아깝게 써버렸어 아이고 아 두개 아까워 아 집중 집중 바위 아깝게 써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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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아깝게 써버렸어서 치킨으로 가능한far 나 봐라 잡았다 나이스 힘들었다 애 좀 힘들었다 화염데미지로 죽였네 그래도 한번 봐서 그런가 막 아 젠장 잘못 눌렀다 일단 공 화염무쳐 화염무친다고 생각하자 아 거리 하나도 안다 제발 시간이 얼마 없어 됐다 아 거리 하나도 안다 제발 시간이 얼마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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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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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거미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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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 기술 뭐야 우와 바닥에 거미줄 뭐야 으 으 으 아 뭔데 이거 아 뭔데 아 뭔데 뭔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 2. 3. 4. 3. 4. 4. 4. 5. 거리로 두면 안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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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 안 맞은건가? 맞았나? 하나 더 먹자 하나 더 먹자 하나 더 먹자 이리와! 어디.. 어디 들어가려고? 이리와! 어디까지 가? 아! 하나 더 먹자 하나 더 먹자 하나 더 먹자 아이고 불 안걸렸어 까비 불 안걸렸어 불 안걸렸어 오 노루공댕이 나왔다 아 뭐야 어 뭐야 뭐지 왜 너 나랑 싸우는거야 해장까지 시켜줬는데 어째서 해장까지 시켜줬잖아 오 무기가 있어 너무 쉽다 이지 호선봉 너도 부적에 들어가는 놈이구만 이녀석도 부적에 들어가는 놈이지 아 법 그거 바꿔야 되는데 아이고 내 이름 본거 같은데 오 패링 쓰는거죠 칼 쓰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패링을 하네 소리를 지르면 데미지가 장난아이네 오 와아 어잇 개미지 올리고 오 오 오 안돼 안돼 나이스 나이스 하아 와아 어우 잠깐만 어 너무 늦었어 아 너무 빨랐어 아 머리에 밀려나는 거 실화야 아이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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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 맞을 수도 있구나 어디야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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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였어 어후 또 어디야 아 아 아 어 뭐야 에잇 뭐야 북을 쳐주는 거야 아 아 아 오잉 피타 안 깎았는데 어떡해? 어떻게 빼앗아? 이거구나. 어? 눈알 뽑기 하네? 일어난다. 어? 이제 같이 싸우나보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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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아.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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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약하죠 아 너무 멀어 이리 안와? 아 아 어때? 눈뽕이다! 하하 가위 쓸라 했는데 법보를 써버렸네 짭! 짭! 이길 방법을 알고싶으면 이래 애초에 알려주네 아 뭐야 또 싸워! 뭐야! 아 느려 어이씨 어이씨 아퍼 뭐야 빗나가다니 기껏 기껏 썼는데 빗나가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그래도 막 원거리 기술같은거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순수하게 어우 근데 너무 아프다 아이씨 봤어? 방금 야소처럼 죽였어 구르기가 될거 구르긴 될거 같은데 구르기라 뭐야 저건 또 이상하게 붙였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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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구르기가 답이군요 애는 그래도 제자리에 있어서 좋다 아 여기 피한대 있네 돌아 어쩐지 돌이 보였는데 아까 돌 위로 올라가려고 했거든 돌 자리가 있었네 잡았다 캬 아휴 지금 제가 쎄서 그나마 얘 넉백 되게 잘 걸린다 아 아 아 아이고 이걸 빗나가 이리와 차 발차기 게임을 깨야지 난 빌드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사기 무기 썼어 그래서 그때 바로 사기 무기 쓰고 벌레는 불에 약하죠 벌레는 불에 약하죠 아 너무 멀어 아 아 아 아 아 너무 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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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눈뽕이다 하하 바위 쓸라 했는데 법보를 써버렸네 아 아 뭐야 또 싸워 뭐야 아 느려 어우 아퍼 뭐야 빗나가다니 기껏 기껏 썼는데 빗나가다니 기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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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쓰잖아 인마 얘는 그래도 막 원거리 기술 같은 거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순수하게 어우 근데 너무 아프다 아이씨 오 멋있게 이겼다 야 봤어 방금 야소처럼 죽였어 어우 소리 붉은 수염이다 붉은 수염 뭐야 저 등이 오우 근데 호파 미쳤네 얘 얘 그록이 되게 잘 걸린다 야 이거 진짜 뭐야 얘는 쉽다 아 씹혔어 정지술 이게 무슨 일이야 전기저항을 아이고 너무 아픈데 와 씨 와 차는거랑 똑같아 너무 아픈데 아씨 안되겠다 정지술 몇번 씹히는거 보니까 뭐야 저런 기술이 있었다고 뭐야 쟤 광역기 뭐야 아 피하기로 눌러도 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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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와 씨 죽을 뻔했네 뭐야 한방 남은거야 금노끼 장사 잠깐만 보스야 뭐야 이거 어디야 누구야 내 뒤에 내 뒤에 아 왜 네가 걸려 왜 네가 걸려 왜 네가 걸려 오 오 야 이거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야 화염이 들어가네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말고 이 녀석아 나 말고 이 녀석아 저게 뭐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 원거리 공격이 안되는데 정지술로만 싸울 수도 없는데 어 옆구리에 불이 안들어오네 아야 아 불이네 아야 아야 이거 무작위로 패드 되겠는데 아야 아야 이거 무작위로 패드 되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패턴은 일정하네 아 아 나와봐 아이고 피할라 했는데 자꾸 앞으로 빨려 들어가 아이고 이거 봐 자꾸 앞으로 빨려 들어가 옆구리 치고 싶은데 어이? 데미지 들어갔나? 들어갔네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럴 줄 알았다 아비돌? 설마 어미돌과 부부 사이? 어미돌과 부부 사이 아니까 엉덩이 엉덩이 어미 헛바닥이 나오네 저 손에 들고 있는 털 속 누워버리네 야 먹자 안 먹으려 했는데 먹어야겠다 죄송합니다 아비돌씨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한 바퀴 돌아서 올라 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올라오고 싶지 않았는데 옆길도 없어 피하는 길이 없어 눈앞에서 죽어라 죽어라 아휴 죽어라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불길을 제 그걸로 꺼야되나 공격이 쌍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 패드가 이게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닌가 아닌가 하얀 머리부터 일단 잡아볼까요 하얀 머리부터 일단 잡아볼까요 따로 잡아야 되나 따로 잡아야 되나 아이고 아야 하얀 머리부터 하얀 머리부터 날라다니는 애를 전기술로 멈추고 멈추고 두세는 어떤게 잡아야 울음 벗일까요 이렇게 소스런 벗 oxen 소스런 우기 우기 아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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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둘이 들이박았나 아야 아앞 아이고 아 아ável 아을 아 세계 와 이거 좀 아까운데 일단 일단 처음이니까 잡아볼게요 얘부터 아이고 아우 날리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면 같이 했어야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라곤이 잡히는 거 보니까 아야 저 날아다니는 잡기가 좀 빡세거든 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잡아 내려올 때나 오 데미지 좋았다 아 이걸 진작에 썼어야 됐는데 아우 진짜 미치겠네 아우 진짜 미치겠네 내려올 때를 봐야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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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를 언제 써야되는지 모르겠다 좀만 더 버티면 되겠는데 가야 아이쿠 한번 들이박아봐 이빨 아프지? 죽어라 이 자식아 이빨 아프지 아 씹혔어 아 씹혀버렸어 아 젠장 아 이것도 씹혔어? 아하 나 정말 아이고 씹 아 씨 뭐야 쓸 줄 알았더니 아 하나 더 먹고 그냥 아이고 아 아 아 아 이러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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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컷! 어째서 물고기 피통이 더 큰거야? 소환술사인가 봐 그러니까 불러낸 애들이 더 쎄지 아... 8개 나오네? 어? 뭔가 피통이 늘어난 느낌인데? 아닌가? 어? 어? 다 잡았나? 원거리 한 녀석 중의석이네 오케이 얜 별로 안 센 거 같으니까 최대한 오 이거 뭐야? 뭐지 이 구슬? 다음에 터지는 건가? 어? 이게 뭐야? 아 아 아 귀찮은 것만 뽑아내네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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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쓰질 못했네요 아 아니 은근히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뭔데 화면 뿌옇게 보이는 거 개열받네 야 내가 먼저 때렸잖아 야 솔직히 내가 먼저 올라갔는데 왜 때리는 건 제가 먼저 때리는 거야 내려와 아 꾸야 아니 뭔데 이거 어떻게 피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네 가까이를 못 가게 저는 세 개 모아 썼어 아이고 뭐 약간 이렇게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야 왜 이렇게 때리면 재밌지 않아 데미지는 확실히 세기네요 도망치다가 한 대씩 치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 도망치다가 한 대씩 치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 도망치다가 한 대씩 치는 거 너무 재미없잖아 도망을 가도 쳐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정지하거나 뭐 정지하거나 그거 해야 되나 연기술 가야 되는 거 침착하자 그거 없다 붉은 은전차 너 화면을 가린다 가까이 오면 막 뒷공격도 해 전차라 그런가 이루와 아 아 오씨 불 불 불 우와 이 무슨 이거 무슨 아 뭐야 가까이 안가져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벽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투명 벽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불이 안 맞아 왜 됐다 다시 패드로 갑니다 역시 키마 아이고 너무 빨리 불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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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 했다 호시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 거지같은.. 아하! 안보여 멀리 있는게 나은거 같애 아 그만 그만 아 맞아버렸네 젠장 너무 빨리 썼다 쟤는 뒤도 공격하는데 나는 뒤돌아 공격하기가 안되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똑같은거 또 다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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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혔어! 아니네 아 씹힌 줄 알았다 아니 신량 좀 눌려와봐 팔개야 아 아씨 포션 좀 먹자 아니 그래도 스킬 씹히는 건 있어도 포션이 씹히는 건 없어서 다행이다 또 괴로움바 사용하는 게 좀 없어서 왕쥬 도망있는 애도 바닥에 사실 아 변신을 아 나 진짜 변신할 때 되면 왜 돌아오는 거야 미치겠네 변신을 그렇게 누르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또 해? 아니 솔직히 3타 다 모아야지 센데 내꺼 하나씩 채워서 쓰면 너무 약해서 오우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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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너무 빨리 불렀다 오우 와우 잡혀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안찍었네 아니 찍는거는 솔직히 피해 안돌아야되는거 아니냐 아하 그렇지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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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줄 알았더니만 적을 쓰니 아이고 아이고 불 붙었는데 불 붙었다고 아 이거 인간적으로 넘어갈 때 불은 끄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데미지가 아씨 이걸 또 한번 변신하자 아 공격이 느려서 얘가 안 돼 아 진짜 이 패턴에 아무것도 못 때린단 말이야 안 돼 아 망했네 하나 먹자 그냥 와 이게 뒤로 날라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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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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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놓질 않는데 왜 네 맘대로 써지는 건데. 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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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게 눌러야 돼. 내 생각엔 패드 고장 났다. 이거. 패드 고장 난 것 같다. 느낌이. 아! 아! 패드가 좀 고장 난 것 같은데. 입력이. 살살 눌러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아. 손가락 아픈데. 아. 손가락 아픈데. 이러면. 톡톡돡또. 또톡또.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되는걸? 이어엉. 이거 봐라. 이제 클릭이 잘못되는 건가? 뭐야? 뭐에 걸리는 거야? 아 기력 기력 아 기력이 모잘났어 방금 아 진짜 이건 기력때문에 아아 형 그만 방금 기력이 모잘났다 아 비켜봐 비켜봐 장면 장면 기력이 모잘났어 기력이 모잘났어 왔다 곡등이 왔다 곡등이 뒷 뭐야 아까 그 자리 다른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오오 아니 뭐지? 뭐지 방금 8개가 한건가? 뭐지? 뭐지? 아니 뭐지? 8개도 부실 수 있었던 거야? 방금 뭐지 버그인가? 아 아 젠장 잘못 썼다 다 잡았다 방금 뭘까요? 팔개가 한건지 모르겠네 팔개도 되는 거였어? 여기 좀 버그 자리인가? 어 뭐야 세 번이나 안 깨져 방금 맞췄는데도 안 깨지는 거 너무하네 그래도 괜찮은데? 아 두졌네 아 두졌네 아 안 깨졌어 이거 봐 안 깨졌다 일단 단 좀만 쉴까? 이건 들어갈 것 같아 신용타 안 들어가나? 하긴 얘는 이걸로 씹는다고 되는 애가 아니니까 죽어라 두 번 맞춰야 되나봐 한 번이 아니라 왠지 쓸 것 같애 무서워 맞네 야 범위 되게 크다 오 쓰고 나서 넘어지네 어 안걸린다 아 이거 앞으로 때리면 범위가 안돼 어 느려 어 느려 전기 게이지 쌓여서 느려 엄청 느려 와우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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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쏘지네 어 뭐야 얘도 그냥 몬스터네 물약전사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바람 불 때 똑같이 한번 써봐야겠다 아 좀만 천천히 할걸 차라리 이거 쓰는게 데미지 더 들어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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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안채우고 왔다 아 기운을 안채우고 와버렸네 아 아예 안써지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안맞았어? 거리 닿았던 것 같은데 와 쟤가 뛰는 곳에도 생기네 와 지금 막 못 때리겠다 바람이 너무 아파 쟤 공격보다 바람이 더 아파 아 뭔데 아 뭔데 아 나 이거 술 취한 거 그거 때문이야 아 나 그거 아니지 않아? 아 나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경직이 일어났지? 뭐지? 이거 아닌데 아니 방금 바람거리도 아니었는데 왜 뭐지? 바람거리가 아니었는데 비판을 좀 글렀다 제가 봤을 때 좀 글렀다 달리기를 달리기를 뭐랄까 왜 자꾸 한 번 misunderstanding 알까 왜 자꾸 한 번 말해 나 이거 뭐지 뭐지 새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오 괜찮은데? 바람 괜찮은데? 아 정지술로 안 바꿨는데. 아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하는 게 맞겠어.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다시 하고 싶은데? 정지술로 하면 금방. 야 이 리듬체조 선수야 뭐야. 야 리듬체조 미쳤는데? 어 뭐야 어디갔어? 하얀 데미지가 미쳤는데요? 뭐야? 어떻게 멈춰?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야 이거? 뭔데 이거? 귀찮게 굴지말라고. 귀찮게 굴지말라고. 귀찮게 굴지말라. 오케이. 오케이. 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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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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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구씨. 하필 점프했을때를 아 잔챙이가 너무 많아 이게 무슨일이야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한 마리 컷 오케이 컷 아이고 오 이제 싸울 수 있다 아 으 아아아아우 아야야 아야야야 아아 에이헤이 아프다 야 어우씨 뭐야 빗나갔네 와씨 범위가 장난 아니구만 에헤이 와씨 와 엄청바락하는데 아이고 타이밍 야아 때리고 싶다고 터지는건 뭐가 안터지는데 뭔지 모르겠네 엉덩이를 막 트월킹하는데 트월킹 트월킹하는데 봤어 방금 트월킹한거 어 아이고 오케이 뭐야 오우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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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잠깐만 오우씨 징그러워 아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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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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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잔챙이를 잡아야 되잖아 안그러면 또 아 어 아 어 뭐야 뭐야 방금 왜 씹힌거야 아니 뭐야 와 미친네 야야야야야!!! 야.. 굴러 굴러 구루질 못해 아니 왜 때리질 못해 아 또 들어가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 야 같이 야 기알면 같이 공격해라 얘들아 아 하나 잡고 와가지고 지금 아 이거 안 만졌어? 아씨 야 이거 빡세네 불데미지가 불데미지 때문에 빡세네 와씨 와씨 바닥 뭐야 이거 바닥 뭐야 바닥 뭐야 아니 이게 데미지가 안 돌아간다고? 아 메테오 진짜 아 나 진짜 아 얘 불이라서 데미지가 아 호랑이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아 그래도 꽤 들어가네 아 아씨 잡아라 잡아라 야 한대 한대 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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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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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디질뻔했네 아휴 아 뭐야 씹혔어 알 앗 앗 앗 エ흫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혹시 이런건 확실히 아 이거 또 씹혔어 아니 이거 왜 또 씹혔냐 와 돈은 범위도 개빨라 또 나온다 아니 이럴때는 공격을 진짜 이럴땐 공격 안 때리면서 왜 다른건 다쳐 맞는건지 이거 호랑이 한번 변신해 볼까 호랑이는 불한테나 공격이 근데 진짜 느리다 일단 내가 뭘 올리질 않아 가지고 데미지가 진짜 약하네 돌아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따라오는거 보소 가두지마! 팔 안에 가두지마! 벽에 부딪히는거 봐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쉽네요 쿵떡쿵떡쿵떡쿵떡쿵 이름 특이하네 와 근데 두마리야 여기도 와 뭐 번갈아 하면서 오네 아 얘네들도 불이야? 오 오 얘네들도 아마 그걸거 같애 같은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거 아이고 아이고 안그러면 또 한쪽이 분노할거 같은데 기본적인 세팅 그 무거운걸 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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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니까 막 불편하진 않네 어 이건 뭘까요?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알 오 고거아 오 오 오 으 으 네 으 whatever 아 너부터 잡기 싫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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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부터 잡고 싶지 않은데 아야 잡을까 그냥 뭐야 얘네 2패도 있나 아야 이걸로 끝 아닐 것 같은데 아 끝이네 보스전 좀 그래요 아 그런가 써볼게요 사실 막 아이고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게 막 데미지는 그렇다 치고 잘 피하면 뭐 아우 쉣 나와 비켜 우리의 흔한 공식 잘 피하고 잘 때리면 잡는다 뭐 그럼 아야 아 잠깐만 잠깐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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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가야 돼 엉덩이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자꾸 엉덩이를 보게 되네 야야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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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겠다 아씨 에이 또 잡혔대요 에이 또 잡혀버렸대요 아이고 아이고 Books Alter compar 아 아 변신은 했잖아 그럼 적어도 변신은 했으면 내려치기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깨졌어 하필 날아올라 버리네 야 잠깐만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 뭐가 너무 많아 잠깐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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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굴렀다 굴렀잖아 굴렀잖아 몸 지글지글 익는다 이거 뒤로 갈수록 때리지를 못하겠는데 아 날라갈라 했는데 와 바닥 진짜 미쳐버리겠네 일단 한번 변신해 볼까 얘로 뭐 되나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야 그냥 처박기만 하는데 맞아 이거 너무 모기딜이다 너무 모기딜이다 모기딜이 안되겠다 불 많이 꺼졌네 불 많이 꺼졌다니까 바로 또 불을 질러주네 아 진짜 미치겠네 하나 먹어 그냥 어우 다행이다 야씨 아 이거 왜 걸려 야야야야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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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발차기 엉덩이 발차기 아니 일단 이 키보드보다는 영 점 몇 초 느리다는 영 점 몇 초 느리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되니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능진거야 올 것 같다 에 눌러야돼 제가 올 것 같다 이러면 그때 피해야되거든요 아씨 너무 많이 맞았다 오 아 에이 단차는 아니 봐봐 웃긴게 전기는 단차도 처맞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진짜 전기는 단차도 처맞으면서 어떻게 바위 육신은 진짜 너무하네 이걸로도 끊기긴 해 이때 변신할 타이밍이다 연속기 연속기 거짓같네 좀 가둬놓고 배야돼 아 뭐야 쐈는줄 알았다 쪼랐어 쪼랐다 쪼랐다 쪼랐어 방금 쫄면 안되는데 어 아 내려와 어 안되네 한번 발이 되면 와 진짜 몇 번을 쓰냐 아씨 아 아 이거는 안맞았어 찌르는건 안맞나봐 찌르는건 안맞나봐 잡았다 아 드디어 잡았다 아 드디어 잡았다 처음엔 징그러웠는데 요새 좀 귀여워 보인다잉 아이고 아 아 맞아버렸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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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퍼 아야 엉덩이를 아 부션 하나를 써버렸네 아파요 아파 근데 이건 얘 사마기도 하기 나름인 것 같아 금방 깬 사람은 금방 깨는데 금방 깨지 못하는 사람은 나처럼 금방 못 깨더라고 죽으자마자 뒤지게 생겼네 뭐 지금 네 적 become 예 잡겠는데? 데미지는 잘 들어가는데?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아파 잠깐만 잡긴 잡겠다 야 잡긴 잡겠다 야 한 대! 한 대! 한 대 인마 야 아프긴 아프다 아 저 있다 이런 생각난 거 먹자고 안 끊기네 아이고 너무 빨리 굴렀다 아이야 아이야 그 때 됐어 사라질 때 됐어 안 사라지냐 아 이거 쓰려고 하면 사라지네 그냥 아니 타이밍 뭐야 그냥 이거 쓰면 없어지네 너무 납싹한 거 아니냐 일부러 안 쓰고 있어 이 자식 나랑 눈치 싸움하네 어떻게 눈치 싸움을 하네 일부러 기다렸는데 아 아 아 아 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아 아 너무 도망치는 것만 생각해 너무 도망치는 것만 생각해 하나 둘 아 안 통하네 안 통하네 이건 무조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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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씨 아이씨 못 피할거면 차라리 이게 맞다 에헤이 바로 앞에다가 아이씨 멋지갖아 아 하네 눈치 보면서 싸우느라 됐다 하나 없애고 으아아아아아 어 시끌갖고 와 하나 눈치 보느라 진짜 미치겠네 이씨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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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거 왜 안맞아 이씨밋 아아악 아양 아악 야아 으 하나 어디갔어 사라졌네 아 왜 옆으로 가는데 아 진짜 이거 뭐야 왜 옆으로 가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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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뭐야 이거 또 있어 또 있는 거 아니지 3패 있는 거야 설마 2패 너무 쉽게 깼는데 솔직히 파이팅 파이팅 나에게 기운을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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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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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키보드 쓸 걸 그랬나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끼는 무조건 싫어 아 또 당한다 아 아 아 타이밍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버그야 아니 이게 무슨 버그야 아니 이게 무슨 버그야 아 아 이걸 바로 피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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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4대1이야 아 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내리꼬기 4명이서 던진다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이거 한 명만 패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씹혔는데? 야 이거 치사하게 어? 4대1을 시전한다고? 오우씨 그래도 뭔가 번갈아가면서 싸우는 것 같더니만 아니 피가 차네 내가? 와 와 와 빠샤 빠샤 야 이럴거면 진작에 주먹으로 싸우지 뭐하러 그 여의복으로 그 센 고생을 오우 오우 날라다잉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 뭐야 저 용 그때 그 용 아닌가? 다른 용인가? 오우 씹 헉 헉 장식 수사하게 범을 그냥 오 3개짜리는 또 기술이 다르네 확실히 덩치와 커서는가 움직임이 느릿내 와 왜 여태까지 이런 힘을 봉인하고 저런 녀석이랑 싸우던지 앞에 그 후생을 하게 만든거지 야 진작에 변신했으면 됐잖아 어 이게 뭐야 얼음목욕? 니 녀석이랑 먼저 싸워 자꾸 어디서 용을 꺼내오는거야 이 자식아 치거라 뭔가 잔인해 야 빠샤 죽어라 한방이다 어 악기가지고 무서웠다 바드... 바드까지 패배 바드까지 그렇게 레이드 실패 하하하하 바다 자흥도 하으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sten이 odpow generates 빙빵빵빵빵빵빵 파샤 파샤 얼음 공격 아오키지 아오키지가 아니지 맞냐? 잠깐만 어우 야씨 피하는게 피가 더 그거 되는 것 같아 아오키지 지키는뻘야 저 땅에 사는 생물은 또 무슨 죄냐 이 큰 애들이 싸우는거 지금 저 산 다 밟히고 있는데 저거 생물들 저거 또 이미 다 발패 죽었을 것 같은데 아니 조카가 저렇게 쎄면은 옥황상제는 어떤 사람이야? 덩치가 저만하면 옥황상제는 지구보다 큰가? 지구 부셔지게 생겼네 전성기 지났어 아니 그래도 앗 뜨거 앗 뜨거 아이고 하이 어휴 이거 생각보다 빨리 풀리네 파울이 아우 야 너 쎄다잉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돕기 싫어 돕기. 돕기 싫어요. 내 머리 탄다 머리카락 몇 가닥 없어 보이는데 내 두피 헤어스타일도 몇 가닥 없어 보이는구만. 저거를 불로 지지면 연출인가? 어? 오 이제 화염, 화염 브랜, 아이구. 내 브랜드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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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썩어보나? 마지막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싶지 않아. 뒤로 피해버렸는데? 으아...